구로차량기지 담벽이 밝고 화사한 옷을 입고 새단장을 마쳤습니다. 해당 구간은 구로차량기지 남측 골목길 담장 일대로 주민들이 사업 제안부터 벽화 디자인 결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는데요. 어두웠던 골목길에 밝은 색감과 다양한 이미지의 벽화를 그려넣어 누구나 걷고 싶은 안전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. 주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벽화와 함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골목길이 되기를 바랍니다.